반갑습니다. 지리의 민정티입니다. 한국지리, 세계지리 6월 모의고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시험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되게 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지리는 무난무난하게 나왔고 세계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6월은 평가원 자체에서도 아직까지 한 바퀴를 돌리지 않은 친구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올해 애들이 많이 많이 공부를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출제를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리고 보통 지금까지도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9월은 이거보다는 충분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아직 시행을 지금 나는 세계지리를 선택을 했는데 한국지리를 선택했는데 아직까지 공부 안 한 친구들 좀 이거 보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 방향을 잡을지 그리고 과연 6월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6월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그의 수능에 반드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한국지리나 세계지리 어땠는지 총평 먼저 한국지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6월 모의고사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마찬가지입니다. 킬러 문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이 있긴 했어. 그런데 그런 것들 좀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한국지리 난이도 되게 평이 있고요. 세계지리도 전체적으로는 평이했습니다. 킬러 문항 없었고. 우선 한국지리 단원별 문항수를 봤을 때 이번에 좀 되게 특이했던 사항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이에요. 지역지리에서 이렇게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뭐 그 뭐님 지역을 주고 물론 인문지리 파트나 자연지리에서 이야기하는 단원을 다루지만은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아마 도시가 되게 어려워요. 나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 선생님 도시랑 인구 부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나도 그 부분을 되게 어렵게 출제할 줄 알았지만 그 부분은 되게 쉽게 출제가 됐어. 오히려 예상외로 그 부분은 되게 쉬웠고 아예 그냥 우리나라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 공부 진짜 꾸준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도는 정말 한국지리의 기본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알고 간다면은 한국지리는 상당히 쉬워. 그런데 이번에 지역지리 강조했다라는 거는 나는 무언가 여러분들이 지도 공부 좀 기본에 충실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지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 나머지는 항상 나오는 문제 유형대로. 그런데 글쎄 9월에는 그래도 이 부분을 좀 강조하지 않을까 난 싶어. 인구와 관련되는 거 그리고 도시와 관련되는 거 당연히 충분히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도 하고 출제가 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지리 강조하고 오히려 도시는 가볍게 출제를 했다라는 게 이번 6월의 특징이었고요. 자연지리 여성 문제 중 두 문제. 자연지리와 기후 문제. 그냥 되게 기본적인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후 문제를 북한의 기후와 연결해가지고 좀 어렵게 출제했죠. 그 다음에 지형은 암석. 정말 암석에 대해서는 화산 카르스트 매번 나옵니다. 이 부분은. 암석과 관련되는 거 그리고 변성암이라든지 화성암. 이러한 암석과 관련돼서 각각의 시기별로 구분해서 침식분지와 돌산, 흑산까지 다 연결해야 되고 하천과 관련해서는 자유공유하천의 범람원. 그리고 선상지와 관련된 내용들 나왔고 해안과 관련되는 것들 나왔고요. 자 인문지리 도시의 내부구조 나왔고 자원, 농업, 공업, 서비스, 교통까지 출제했는데 이 교통문제가 상당히 신선했죠. 그 문제가 바로 뭐였냐면은 우리 목포, 대구 또 어디였니 그 주어지는 지역에서 해운인지 또 고속철도인지 이거 비교하는 거 있었잖아. 교통문제가 그동안에 많이 출제가 안 됐었는데 그걸 통해서 교통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었고요. 자 이 지역지리, 지역지리가 좀 많이 나왔고 아마 북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당황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난이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북한이라든지 수도권 문제는 항상 경기도에 대한 특징과 관련해서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아예 제시문 중에 혁신도시에 대해서 두 번이나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원, 호남권의 문제가 아예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 충청, 영남, 지역지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북한의 기후 문제, 11번 문제가 아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의주, 청진, 남포, 원산을 비교하는 문제였고 이 문제에서 아마 답이 없어요. 이랬던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신의주와 청진과 관련해가지고 연교차와 관련되는 거, 그리고 연강수량을 찾았는데 그거에 대한 특징, 연평균 기온을 물어봤죠. 그동안에는 겨울평균 기온을 물어봤는데 연평균 기온과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해설 강의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 그래서 이 문제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너희가 지도 알면 쉽게 갈 수 있고 근데 지도를 예전에는 중요한 위치들만 보면 되는 문제였지만 이제는 되게 좀 예를 들면 칠곡이라든지 그리고 영천을 제시하고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창령 뭐 이런 위치들이 또 중요하게 제시가 돼 있고 그 도시에 전주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인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봐주시고요. 세계지리입니다.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은 되게 쉬웠어. 한국지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앞부분은 되게 쉬웠고 쭉 쉽다가 이제 그 19번 문제였지. 거기가 바로 기후 문제였는데 이 기후 파트에서 위도와 경도만을 제시를 했다? 내가 봤을 때 세계지리는 작년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내가 세계지리는 얘들아 지도가 중요해, 지도가 중요해 얘기를 했었어. 지역지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야. 지역지리 만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그래 이런 문제는 너희가 잘 찾아. 이제 지도를 주고 여기가 어디야? 이거에 대한 자원이 뭐야? 이런 문제는 되게 잘 찾는다면 너희 머릿속에 지도가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요즘 이 세계지리의 추세가 그거야. 너희 머릿속에 지도를 가지고 가 그거야. 예전에는 전 세계 지도를 다 줬다면 요즘엔 그렇게 주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들아 지도를 많이 보고 지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깝게 세계 지도를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지도를 정말 정말 많이 봐야 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는 뭐 우리가 사실은 이 지역지리 부분이요. 거의 온순아시아 우세안이 뭐 두 문제, 한 문제 막 이렇게 출제되는데 이번엔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에 대한 치중도가 좀 컸습니다. 그쵸? 그리고 거의 공존과 평화의 세계에서 환경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엔 안 나왔더라고. 난 9월에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 자, 그렇다면 6월 모의고사 자연지리는 지형을 강조했습니다. 지형 문제가 기후 문제보다 더 많았습니다. 네 문제. 건조지형, 빙하지형, 그리고 특수지형과 관련되는 거 그리고 대지형과 관련되는 거 이거 나왔고 인문지리는 모든 단원을 골고루 출제를 하고 있었죠. 이 지형에서 해안은 이번에 나오진 않았더라고. 보통 해안지형은 9월에서는 분명히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6번, 9번, 13번이 지도가 나왔던 문제들이야. 그래서 이 지역질이 문제였는데 아예 우리 그 뭐였니? 스웨덴의 시스타. 그치? 스웨덴의 시스타. 거기 위치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 나왔단 말이지. 근데 그 위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다른 것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타가 그래도 스웨덴에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은 충분히 지도상에서 찾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아프리카 지도에서 각각의 나이지리아라든지 콩고민주공화, 보치와나의 자원과 관련되는 거 이런 것도 충분히 찾으셔야 되고 동남아시아 지도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특히 종교와 관련되는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과 관련되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슈를 제시하는 거 그게 8번의 식량 문제인데 항상 생애질은요. 사회적인 이슈를 제시합니다. 그 이슈가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우리 요즘에 전쟁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과 관련해서 밀가격과 관련되는 곡물가격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슈를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이슈는 항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문제에 솔직히 1번 문제가 난이도가 높진 않았지만 아마 1번에서 조금 되게 망설였던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보기를 항상 문제를 풀 때 보기를 끝까지 보면은 답이 보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이게 묘하는 게 뭐지? 그럼 보기에 답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이 부분은 거기가 이제 스리랑카와 타이완이 나왔지만 스리랑카와 타이완인지 몰라도 충분히 답이 제시가 됐던 그런 부분이었죠. 그쵸? 그리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시간이 좀 잡아먹었을 것 같아요. 태양의 고도각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와 관련해서 위도와 경도만을 딱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거지. 내가 여기가 어떻게 알아?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정확한 위치를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온대기후라는 특성을 통해서 온대기후를 아예 제시하고 있잖아. 그걸 통해서 강수량을 통해서 지중해성인지 서한의향성인지 그러한 부분들의 위치 정도는 대략 여기가 대륙의 동안인지 그 서한인지를 파악하는 문제지 여기가 정확하게 어디냐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물어보는 건 아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대략적으로 여기가 어디라는 거 대륙의 동안인지 서한인지 그런 것들만 봐두더라도 충분히 문제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위도와 경로를 제시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한다는 걸 평가원도 알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수능에서 난 제시를 할 것 같아. 중요하게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위도와 경로를 제시한 후 기후를 찾기 이런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매년 강조되는 부분들이 다르지만 지역 결과적으로 공통적으로 한국지리도 마찬가지고 세계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지리와 지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발 제발 지도 공부 좀 합시다. 여러분들 선생님 지도특강 교재 있단 말이지 지도 눈으로 보지 말고 좀 쓰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 가셔야 된다는 거 자, 이제 우리의 짧은 목표입니다. 우선 9월이고 이번 6월 목표를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 충분히 파악하셨을 겁니다. 아, 나는 아직까지 개념이 되게 부족하구나 아, 나는 개념은 다 돌렸는데 좀 약간 문제 푸는 스킬이 부족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문제를 정말 많이 푸는 게 중요하죠. 부족한 부분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6월에서 여러분들 많이 많이 느껴야 돼. 내가 얼마나 잘한다 지금 이게 중요하지 않아. 잘하는 친구들은 9월 가서도 분명히 난 잘할 거라고 봐. 그런데 지금 부족한 친구들 그 부족한 친구들이 어떻게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건지 나의 지금 경쟁자들이 어디에 와 있는지 그 수준을 딱 파악하라고 너희가 9월 그리고 수능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밑거름이 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뭐 못 봤다고 절대로 실망할 필요도 없어. 우리 얘들아 지금 한 160일 넘게 남았는데 충분히 시간이 있어. 사탐, 세계지리, 한국지리 충분히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 점수 가져갈 수 있는 감옥입니다. 지리는 왜? 배신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계속 내가 이 얘기 너무 오늘 되게 잔소리 같아서 그러는데 얘가 애들한테도 맨날 얘기한다. 너희 진짜 너무 심하게 요즘에 공부 안 하는 거 아니니? 진짜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너희. 좀 해 이제 사탐 공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사탐 공부 일주일에 제가 맨날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여러분들 질의하는 친구들 두 번 정도는 사탐에 조금 치중하시고 구경수는 당연히 맨날 맨날 꼼꼼히 하시고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자 여기서 총평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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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네. 감사합니다.